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화산 폭발 때문에 화산재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 남쪽에는 사실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트기류하고 편서풍 때문에 동쪽으로 날아간다고 해도 남한에 비해서 북한에는 어떻게 피해의 영향이 꽤 크겠죠?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전역이 특히 한경도 지역, 양강도, 한경도, 평안도 동쪽 지역은 화산재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도 조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한은 전혀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5월 13일에 백두산이 분할을 했다고 하면 화산재가 어디로 옵니까? 원산을 지나서 서울 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휘어져서 동쪽으로 가죠. 이런 경우로 워스트 케이스,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도 화산재가 올 수 있다는 게 수치 모의 결과 여기서 실시간 기상장에 그날 화산 분화가 있었다고 가정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록이 1653년 11월, 29일 조선왕조실록에 한경도에서부터 검은 기운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적성장단 어딘가 아십니까? 서울의 적성장단 파주지역 의정부 북쪽에 거기로 이렇게 왔는데 있는 것처럼 피 같기도 하고 비도 아니고 연기 같기도 한데 연기도 아닌 게 냄새는 비린내가 약간 나더라. 유황 냄새가 좀 나더라. 그런데 주변에 갑자기 사이에 골짜기에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와 말도 구별을 못할 정도로 캄캄해졌는데 멀리는 저 한경도 남쪽에서부터 적성장단 지역까지 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 기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더라도 대부분 다 화산재는 동쪽으로 한경도를 통해서 일본 쪽으로 가지만 남한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다.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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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까.